내 사연이 이것뿐인 게 얼마나 아리고 멍멍한 건지 알아? 하여튼 애들 괴롭히는 어른 새끼들 싹 다 잡아다가 갈아마셔야 돼 왜요? 무슨 사연 있어요? 뭐, 아리고도 멍멍한 종류의 지난 사연 멍쩡한 놈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꼭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알더라 멍쩡하지 않아 보여서 물은 건데 사연이 있지 나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 행복하게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성공했어 끝이에요? 그렇지 아리고 멍멍해, 그게? 그렇지 어, 얘들 사연 한번 늘어나볼까? 내 사연이 이것뿐인 게 얼마나 아리고 멍멍한 건지 알아? 하여튼 애들 괴롭히는 어른 새끼들 싹 다 잡아다가 갈아마셔야 돼 안아줄까요? 뭐, 뭐라는 거야? 당신이 날 왜 안아? 힘드니까 내가 힘들다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힘든데 당신이 날 왜 안아? 안으면 포근해 하... 털어봐 떨어져, 이제. 떨어지라고. 떨어지라고. 야, 떨어져. 어색, 어색, 어색. 안 꺼져. 꺼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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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감사합니다.